LW-VW의 고능률 와이퍼 인서트 우수한 가공을 실현하는 신개념 브레이커입니다 LW 브레이커는 경사 곡선형 인선 설계에 의한 절삭저항 감소와 원활한 고처립 가공으로 절삭열 발생 감소 및 저절삭저항형 형상을 구현합니다 VW 브레이커는 사상 영역 가공에 적합하여 칩 처리에 탁월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체결이 가능해 넓은 홀더 체결면을 설계하고 중삭 시비에 유사한 인선으로 인선 간도 보강을 구현시킵니다 인선 코너 3차원 부트 설계는 절삭저항 감소 및 저절입의 칩 처리를 실현합니다 LW와 VW 브레이커는 특수 형상 설계의 와이퍼 인서트로 가공하면 깨끗하고 표면 조도가 향상됩니다 단 한 번의 가공으로도 기존 대비 생산성 향상을 구현합니다 고이송에 의한 절삭시간 단축은 물론 저절삭저항형 형상으로 수면을 향상시킵니다 첨단 기술의 와이퍼 인서트에 의한 뛰어난 표면 조도의 사상 가공 고능률 LW, VW 브레이커가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